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여러분이 눈감고 엉덩이로 재봉하는 그날까지 작고박의 달순입니다 저희 회원님들도 이번에 왜 동영상 안 흘러 오냐고 선생님 일주일에 하나씩은 하시지 않았냐 질문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제가 패턴 준비 조금 하느라 바빴습니다 뒤에 보시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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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담아서 패턴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아니 그럼 뭐야 이번에는 영상 없다는 거 아니야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패턴 그리면서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한테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간단하게 제작을 한번 해봤어요 아유 걱정 마세요 예쁘게 일러스트해서 예쁜 원단 가지고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요 리얼 패브릭이라고 그 디자인 아우 예 제가 3등을 했네요 회원 여러분들이 좀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올라갔네요 이렇게 디자이너가 자기 디자인을 등록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패턴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등록해서 원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아이들의 그림이나 가족 사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시면 이렇게 샘플링을 미리 한번 보실 수도 있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도 제작이 가능하도록 간단하게 과정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나름의 뭐 의미 있는 그런 원단을 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브이로그처럼 간단하게 달순이가 놀고 있지 않다는 것만 알려 드리고요 이 원단으로 다음 시간에 아이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봬요 달순이 살아 있어요 달순이 살아 있어요 달 misin川 달 punched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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